이 고기는... 우와! 언제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식재료, 고기! 언니, 무슨 요리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걸로 샐러드 하는 거 한 번... 어쨌든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최소 잘한 걸로? 살짝 자라서... 저녁에 수육할까? 어! 고기! 고기 있어! 쌈 싸 먹어도 되겠다, 수육! 고기! 최근이네? 충남 홍성의 김건태 농부는 41년간 돼지를 키우는 일에 왔습니다. 우와! 7,000마리의 돼지를 축소에서 기르고 있대요. 매일 3,000리 이상 나오는 분류를 지우고, 축소를 둘러싼 항상... 우와... 우와, 크다! 슬리퍼드 같지? 슬리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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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늘 까는 게 있잖아. 엄청 귀찮은 거야. 근데 내가 좀 요령이 생긴 것 같아, 얘들아. 슬리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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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 allergies 슬리퍼디 achopes scale 요령님의 돼지 슬리퍼드 넷 도롆 그 Konté 설탕 파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